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. 그리드뷰의 컬럼을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본 비디오는 사용자가 그리드뷰의 헤더를 드래깅하여 해당 그리드뷰 헤더에 속한 열들을 이동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.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그리드뷰의 컬럼 무브 속성을 투르로 설정하십시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그리드뷰입니다. 브라우저에서의 모습입니다. 헤더를 드래깅할 수 없습니다. 즉, 헤더를 드래깅하여 컬럼들을 이동할 수 없습니다. 이 경우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그리드뷰의 컬럼 무브 속성을 투르로 설정하고 저장합니다.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. 그리드뷰의 헤더를 드래깅하여 이동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이 경우 해당 그리드뷰의 헤더에 속한 컬럼도 함께 이동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스튜디오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